자 계속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하는거는 어.. 미리 예방 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캐스팅 없이 바로 나가게 할 수 있는 미리 준비 준비 해놓는거죠 나도 이제 주문 드리고 있지 않나 해골함정 사면발 캐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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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는 어떤 공격전문으로 해야 되나 공격전문으로 가야 되나 이건 공격전문 바탕이 없네 방어점물로 가야겠네 공격전문으로 가야 공격전문으로 가야 공격전문으로 가야 에이.. 나이.. 잘 들어가 맞아요 제가 안했단 말이야 아이템을 얻었다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그 아이템 얻어온거를 세스페나한테 에 세스페나야 앵거받아 앵게술 폴리오벤져 저장하자 아이템 그 재료같은거 얻어오는거 조합을 해야되죠 돈이 막 나가요 서펜트 샤프트 스펙트럴 브랜드 스펙트럴 브랜드 지금 거기서 얻은 재료들이 이것저것 많죠 룬헤머 그것도 그렇죠 돈이 지금 얼마나 이걸 저장하자 음 음 스트 스트 보우스트링 Desde 그게 아마 쇼보 같은데 롱보네요 롱보면 안되는데 sovereign 예 그니까 그 다 만들지 않죠 지금 오래된 드릴디버 하트 오드 리드 오콘밍 림프스티어 좋아 글쎄요 이제 그 돈으로 돈으로 마법 아이템으로 만드나 봐 재룡가봐 히치 오브 볼치 없네요 다 만들었네 후야 드로이드 스펠어 6레벨과 7레벨을 하나씩 할 수 있다 그럴 필요가 없네 스펙트럴 브랜드 하고요 스펙트럴 브랜드는 어떤게 더 좋아진거야? 의무차으로부터 보고 각오 깨뚫기 공격 각오 깨뚫기 공격 어 타코 10을? 굉장한데 샷본가 이거? 이동능력이 2점 빨라진다 롱보은 돼 2점 빨라진다 데미지는 없으니까 별거 아니지 고! 자 아바지갈한테 아바아지갈한테 가도록 하자 발음도 어려워 아바아지갈 자꾸 뭘 얻냐 아바지갈의 둥지 에드윈은 지금 없죠 에드윈 빼죠 자꾸 거시기에서 네 다 방어바법 일단 걸어주고요 네 다 방어바법 일단 걸어주고요 네 네 레골라스는 같은 얘가 엄청 잘 싸워요 지금 정보보면 이야 장애소 56% 장애소 26% 민수가 떨어졌죠 레벨에서 적은 동에도 불구하고 화를 엄청 잘 쏘기 때문에 고! 도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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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감히 드러내려구스는 그게 창피하는 거야 도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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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도움보기 아니 아니 아시아 로미 너는 타르의 функ 아시아 쿵쿵 냄새를 맡어? 객관가? 아버지가 아버지가리인가 봐요 이름에서 드라코니스 이름에서 드래곤의 예 냄새가 풍붍 풍기네 용 우리 정조 오는거 같은데? 드라코네스 뭐야 용족이라는거잖아 너가 걸어 못할거야 그 왕의 희망자가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자신이 온전히 이거라ίο 당신은 가사한게 필요? 당신의 몸? 네 말해 말해 저는 한번 듣고 나는 기절을 안 통할꺼같고 배럴 통하는게 없구나 파멸을 하나 쓰자 야야야 너 뭔데 왜 앞으로 달려가나가는거야 우와 연방으로 자 어 자 아직 사라고 할 수 있네 오오 누가 시간동기 한거야 드라콘스? 어어어 자 변하구요 아 변하는게 아니라 아이언스킨 써 그리고 너는 나는 어 진시의 시야를 써서 투명화를 없애고요 허상을 없애고 허상이거든요 색깔이 틀리죠 너는 어 이거 물약으로 너는 너는 어 투명화 집단 투명화를 써라 너는 너는 넌 뭐하냐 뭐할래 야 행운 써라 아 행운을 음 너한테 쏠려 됐어 자 드레이터 변하고 누가 했나 어어어 오오케이 오오케이 오오 자 마법무기로부터 보호 면역 업저레이션 업저레이션 이면 보호주문에서부터 보호인데 저걸 뚫으려면 다른 마법 주문타격이 필요하겠죠 야 타임스탑 너는 어 마법저항 내성 떨어뜨리고요 드래곤하고 싸울때 어 기본으로 들어가야되죠 마법내성조항 저항 마법 내성조항 아니 뭐야 이거 없잖아 내가 여기 서치의 트레거에 들어갔지 너는 조항내성쓰고 아니 너는 타임스탑쓰고 아니다 타임스탑부터 쓰지말고 어 주문타격부터 일단 쓰자 아 어 얘 두명 왔었어 아아 얘 어디갔어 야야야 너 어디 야야 나 주요 댐들러가 어디갔어 아 나 미치겠네 타임스탑 타임스탑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오케이 아아 나이씨 타임스탑 자 사면발 아바지갈 사면발 필리핀 빨간사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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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어떻게 하냐 얘가 원래 죽이 됨대런데 야 너 가만히 좀 있어봐 환영하시고 하네 그냥 또 또 도망가 또 숨었어 오 야야야 아 아 얘 오티스 아 나 미치겠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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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또 또 추억하러 그냥 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포션 먹어 포션 먹어 포션 먹어 너 한번 이것도 맞아 봐 야 야 안나오면 어떻게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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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어먹을룸 민스크를 죽이다니 스톤 스킬 났었구나? 그러니깐 민스크가 아이 그렇구나 야 우리 민스크를 죽이다니 누구만 들어와 어 아마지가 들어갈 수 있는 힘이다 아머 클래스 몽크만 쓸 수 있네요 이거는 어 열쇠인 것 같구요 예 예 자 엘리콜 음 스톤 스킬 안썼어 자 엘리콜 한 번 더 쓰고 야 너는 그거 왜 없어졌냐 저장했는데 사라졌나 저장 불화살사만 봐 저장 저장 어.. 비어있는 브레스 포션 블러스크 어..뭐야..뭐야..뭐야..어허허 음..함정인다보네요 잘 확인하면서 가야겠네 나 못들어가는데? 이거 이런거는 아마 열쇠..에..안돼요 저것도 안될꺼야 잠시째따기로 똑같죠 안되죠 음..이것도 안되고..오..뭐야..뭐야.. 죽음에 대한 내성굴명이 있지? 아..스펠에 대한 내성굴명이 하나 둘 셋 넷 네군데로 들어갔었는데 일단 여기부터 가보죠 잠수하여 그 끝으로 최대한 빨리 헤엄쳐나갔다 어어..야 니네들이 앞에있으면 어떡해 오오..야야야야야야야 겁나..건난데? 오오..야야야 오오.. 완치 아니면.. 좋아요..어.. 여기 뭐 가는 데가 있는데 들어가보자 뭐야 근데 어..잠깐만..스톤스킨 없나? 어..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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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굴.. 아..잠깐만.. 브레스 포션을 먹었는데 담았다는데? 여기말고 이제 더 깊은대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왔던대로 가겠죠? 자 여기다 산소공급이 물이되요 브레스 포션은 먹구요 야 먹었잖아 왜 안먹어? 빨리 아 로프 로프도 구해야되나 보군요 로프는 여긴가? 로프는 여긴가 보네요 여긴 코오토아 꼭 고 야 오기전에 다 죽여 고 고 고 고 고 제 업무는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아 저거 하나도 없을걸 얘네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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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탈리 밴탈? 야 화살 또 없어 로프가 있는지 찾아봐야되는데 얘도 레벨업했네 음 크로스보 워터스테프 롱소드 9레벨! 아이씨 9레벨에 하나정도 더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파워드 기절 칼벤 잠깐만 칼벤 말고 칼벤이 8레벨이지 지연파이어불도 파워가 세긴 한데 화염대미지라 애들한테 잘 안들어가요 모데카이넨의 거음 하나 더 하죠 갈수록 소화 마법의 주를 이루죠 애들이 내성이 높아져가지고 차라리 안통해 워터스테프 워터스테프 음 너도 타임스탑 타임스탑 기본이지 뭐 고고고고고고고고 도와주 그리스 아앗 그리스 어 잠깐만 삼체있어 아뉘 워터스테프 아앗 오오옿 수 왕취왕취왕취 그럼... 어... 3레... 3... 3무기로? 오케 3무기네요 하지만 아깝기 때문에 잘 써야되요 이게... 이게 발수가 많이 없어 플러스 사마사리 야 이건... 이것도 40발 이것도 40발 필요할때 바꿔서 쓰죠 저장 한번더 하구요 고! 야 너 어디가 있어 인마 이 열쇠냐? 그냥 열리는건가? 하파이 열리는거냐? 몽크 당신은 누구며 여기서 뭐라는거죠? 비 비늘이 없군 물공인간이 아니야 하파엘프임이 분명해 제발 제 말좀 들어줘요 아버지가를 막아야만합니다 여기 온것도 그것때문입니다 난... 난 당신을 도울 수가 있어 아버지가를 쓰러트리는 것을 도울 수가 있단 말이오 난 이곳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죽는 줄만 알았소 하지만 이제는 그걸 당신들에게 알려줄 수 있소 터널이오 터널이 문제를 푸는 열쇠요 아바지가리 동굴은 지하터널로 연결되어 있소 이 미로같은 동굴을 벗어나려면 터널을 조사해봐야 할 것이오 이미 터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죠 몇몇 터널은 길고 어둡소 그 넓은 공간에서는 자주 타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소 만약 로프가 있다면 어둠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요 로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난 이 밧줄을 옷 속에 숨겨뒀소소 만약 기회가 오면 이 끔찍한 곳에서 도망가기 위해서요 이걸 가져가시오 이 밧줄이 있으면 이곳에서 가장 긴 동굴도 길을 잃지 않을 거요 몇가지 서있소 아바지갈을 만나기 전에 해야할 일이오 아바지갈의 성역으로 가는 입구는 드래곤이 지키고 있소 드래곤 따위는 걱정없이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 드래곤은 아바지갈의 자의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네 그녀는 아바지갈의 성역 입구를 지킬 수 밖에 없도록 저주를 받았지 만약 그녀를 쓰러트린다고 해도 아바지갈의 성역 성역문에 걸린 저주는 해제할 수 없을 것이오 발트자님이 날 이곳에 임무차 보냈을 때 나는 아바지갈의 성역 주문에 걸린 저주를 해제할 수 있는 강력한 반전 스크롤을 가지고 왔었소 그 스크롤을 잃어버렸지만 절대로 없앨 수는 없소 내 생각엔 그건 아직 아바지갈 부하들이 갖고 있는 것 같소 죽물 해제하고 아바지갈을 찾고 싶다면 그 스크롤을 구해야만 할거요 자 이제 스크롤을 구해야되요 자 이제 스크롤을 구해야되요 자 이제 스크롤을 구해야되요 자 한도스 한도스에서 제가 한도스였나? 그냥 뭉큰데 자 돌아가서 이제 밧줄도 생겼으니까 못가는 두곳을 더 갈 수 있게 됐죠 저장하구요 자 이거부터 가볼까요 자 어 뭐야 이건 벗고자 감시자 뭐..뭐하는데야 야 너 맘에 안된다 어 아유 뭐 쟤네들 마법쓰네 불화살 쓰네 사방에 널려져있는것 같은데 아이구아이구 볼트 볼트도 쓰고 어이구 어이구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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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에너지는 많이 안되네요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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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에너지가 많이 안되는게 아니라 좀 다네요 어 자 리쿨로 메모라지 좀 불러오고 아마 완치도 불러올것같은데 좋아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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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라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오오오오오옹 которое 어 어 어어 describ 바이로봄 바이로봄 한방더 자 한방더 자 한방더 다 죽었겠지? 다 죽었네 다 죽었네 어 여기도 가는 길이 있네 여기도 길이 있네요 아우 길이 왜이렇게 복잡해 야 넌 뭐야 이만 일단 다 돌아보고 여기도 여기도 저거 왜이렇게 많냐 왠지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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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데를 아닐것같네요 오오옹 으어어 애들 크 야 겁나게 많아 겁나게 많아 겁나게 많아 아 얘 안녕히 어 여기저기 지금 다 통과할 기회도 되게 많은데 거기 침입자 침입자 같은 놈 왜 아버지 갈림메 유능한 하이들 괴물 괴물을 하이너를 괴롭히느냐 하이너를 괴롭히느냐 읏 읏 읏 읏 읏 여기가 냄새가 있어서 지속한가 보군요. 저 이런 것 때문에 난 바리자순이요. 일은 나에게 수준 이하요. 이전에 퀘스트나 모범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만 어 문이 반대쪽에서 정리해야 돼요. 저장 한번 하구요. 얘네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서커에즈의 스크롤 아 미성이 되게 많네. 어 하나밖에 없다고? 자 이거 세개. 쟤네들을 다 풀어주죠. 한번만 한명만 하면 되네. 죽어라 저주받는 누나라 어? 저 아는 사람인가요? 본다리. 이름이 본다리에요. 젊은 친구들 자네들을 그 돌 감옥에서 풀어줬다네. 나눅 더 바바리안. 어 얘는 바바리안가 바바리안인가 봐. 얘는 도둑 전사. 얘는 마법사 같은데. 눈 아래게 백스텝도 못넣는 바보들. 조용해. 팀 반가워요. 기사님. 제 이름은 본다리 퀵첸드. 도둑이죠. 이쪽은 제 동료인 나눅 더 바바리안. 그리고 팀 골든헨드입니다. 팀은 엘프 마법사죠. 젊고 열정이 많군요. 나도 이들처럼 순진하고 잘 송아남어갔었는지 믿기 어려워요. 에어리 이제 자기도 이제 관록있는 무언가라는 거지. 음 일단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우리 용맹스러운 무언가들이 당신들의 친절에 보답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진 은혜를 갚을만한 것이요. 없다뇨? 없나요? 전혀 그런 것이 없나요? 아니 마리 사악한 돼지 사악한 악마가 돼지를 휩쓸고 있고 수백만명의 목숨이 위험하여 본다리 자네는 선택을 받았어. 그리고 자네의 퀘스트에서 실패는 용납되지 않소. 동굴에 있는 동굴에 봉쪽에 있는 동굴을 동굴에 사악한 비올드 무리와 그 코블토 병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극악무도한 드래곤의 드래곤은 돼지를 위협하고 있어. 드래곤을 쓰러뜨리고 도시를 그 운명에서 구하려면 비올드의 눈출기가 필요하오. 내가 퀘스트 주는 사람이야? 헤헤. 오! 신이여! 절대로 그냥 두고볼순 없어. 가시오. 진정한 모험가들이여. 가서 눈 쪽이를 구해오시오. 대들이의 운명은 당신 손 안에 달려있소. 흐흑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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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기다려 난 쉬고나서 매직미사일을 메모라이즈 해야돼 빈 매직미사일 걱정말부 나녹이 널 지켜줄꺼야 며칠이 지난 후 내 생각엔 내로 이 목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 같애 나노 넌 세상의 문명에서 구속받고 있지 않아? 팀 넌 매직미사일을 시전해 난 백스텝을 하겠어 분명히 그런 엄청난 복물을 가지고 있을꺼야 나 나 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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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왜 나란 나 왜 예전에 날로 보는거 같지? 아.. 어... 아 왜 예전에 날로 보는거 같지? 퀘스트 끝내고 와가지고 뭐이나 죽여보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어... 하지만 팀이 걱정이야 코브트킹 때를 기억해? 주문하나 외우고서는 우리가 적을 쓰러쓰는동안 내내 바위 뒤에 숨어있었다고 이봐! 난 힐링포션이 있어 내가 회복시켜줄께 난 보통사람은 한방에 기절하는 주먹을쓰지 분명히 문명이 타락하지 않는 난 공격! 공격! 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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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본다리 리도드 본다리 로딩 중 아... 한 번 나한테 깨끗 아 왜 왜 옛날에 날로 보는거 같지? 뭐야? 공격! 수고했어 본다리 여기 보즈가 있어 아... 재밌는 애들이네 내가 어... 그... 넬스케일 광산 정도 갈때 이랬었을까? 넬스케일 광산 그... 음모를 파헤칠 때처럼 저 정도 파티였던 것 같은데 이었던 것 같은데 재밌었네요 저장하고요 잠시만요